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인생후반전을 살아가는 장년층을 통칭해 부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전 같으면 그저 노인세대, 노년층, 고령자, 노약자 정도로 불렀고 기껏해야 멋있게 불러주는 말이 머리가 희다고 해서 실버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그냥 덧붙여서 45세면 사실상 정년이라는 사오정, 56세까지 직장에 남아있으면 도둑이라는 오륙도, 62세까지 일하면 오적이라는 유교라는 말도 한때 유행했었죠.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장년세대들은 경제력, 소비력, 지적능력, 건강, 사회활동 등 모든 면에서 앞선 세대의 장년층들과는 확연히 틀리다고 해서 뉴 실버, 뉴 그레이를 시작으로 해서 마케팅 쪽에서는 소비력을 가진 큰손 역할을 하는 이 세대를 다이아몬드 세대라고도 부릅니다. 베이비붐 세대를 뉴 시니어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55세에서 75세까지를 신중년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영올드라고 합니다. 세상은 나이와 관계없이 건강한 몸으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이 신윤리의 출현을 놓고 정이 내리기 바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말들과 함께 액티브 시니어란 말이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란 은퇴 후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기본으로 해서 왕성한 삶에 대한 의욕, 자식으로부터의 독립, 적극적인 사회활동, 꿈을 향한 도전정신과 함께 여행을 즐기고 자기개발에 몰입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웬만한 청춘들은 액티브 시니어 곁에 와서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이것이 그 세대에 포함되어 있는 제가 자화자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 전문가들도 이 액티브 시니어들의 선택이 점점 더 소비재, 서비스, 금융시장을 뒤흔들 것이라고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가기 위한 비결에 대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멋지게 나이 들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춘도 부러워하는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가는 비결 첫 번째, 20대의 몸매로 돌아가자. 기대하고 들으셨다가 20대 몸매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에 지레 겁부터 먹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순화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툭 튀어나온 배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배나 오고 몸 무거워지면 액티브해지고 싶어도 액티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스타일의 옷으로 바꿔 입어도 옷태가 살지를 않아요. 20대 몸매를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변신이 가능한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비포와 애프터를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부터 자켓을 벗으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다음으로는 여성분 사진 두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다 잘 보셨죠? 비포와 애프터가 이렇게 많이 달라집니다. 사진 속에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사진 속 모델들은 모두가 뱃살이 없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제가 모델이라 불렀다고 해서 전문 모델이 아니고 일반인이에요. 액티브 시니어로 살고 싶다면 불룩나온 뱃살 없던 20대 몸매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건강하지 않다면 액티브는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이니까요. 청춘도 부러워하는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가는 비결 두 번째, 젊은 마음을 지키며 산다. 여전히 마음은 청춘이라고 하면서 얘기만 하면 옛날 얘기로 지새는 사람들이 꽤나 됩니다. 옛날이 말처럼 정말 화려해서가 아니라 나이 들어 지금 뭔가를 변변하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옛날 향수에 젖어 살게 되는 거죠. 지금 몰입하는 것이 있고 흥미를 갖고 즐기는 것이 있다면 그 얘기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 분명합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배우는 자세를 갖고서 하루하루 도전하며 산다면 그게 바로 청춘이고 액티브한 삶이겠죠. 하루하루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호흡이 깊어지는 공부를 멈추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청춘도 부러워하는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가는 비결 세 번째, 유연해져라. 옹고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틴다는 뜻이죠. 앞에 붙은 옹은 남자 노인을 높여부르는 명칭입니다만 대개는 인색하고 고집세고 욕심하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때 많이 쓰죠. 옹고집전, 이렇게 말입니다. 고집은 진념이 굳어져서 바위처럼 단단해진 것입니다. 옹고집이든 똥고집이든 고집은 상대는 물론이거니와 자신까지 피곤하고 힘들게 합니다. 생각이 젊은 사람, 늘 공부하는 사람은 유연하고 너그럽습니다. 자신이 믿고 사는 세상이 있는 만큼 남들도 나름대로 믿고 사는 세상이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줍니다. 동의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인정은 해주는 거죠. 늘 공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자기가 믿고 있는 사실들이 틀릴 수도 있고 전부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그러니 내 자신이 옳다고 싸울 일이 절대 없습니다. 생각이 유연해지면 유머감각도 세련되어지고 품격도 높아집니다. 품격있게 격조있게 살자는 의미를 엄숙하고 근엄하게 진중하게 살자는 말씀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엄숙한 것만큼 답답하고 지루하고 또 그런 만큼 이중적인 태도도 없습니다. 청춘도 부러워하는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가는 비결 네 번째 조언도 때를 가려서 하자 멋지게 나이 든 사람을 예로 들 때 영화 인턴에서 나오는 로버트 디누로가 했던 70세 인턴 역을 예로 많이 듭니다. 영화가 꽤나 유명했었으니까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경험은 결코 늙지 않는다는 것이 이 영화의 중심을 잡아가는 주제의식입니다. 70세 나이에 인턴으로 인터넷 마케팅 회사에 재취업하지만 자유로운 복장과 모든 일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젊은이들 속에서 정장과 다이어리로 기록하는 로버트 디누로는 젊은 직원과 처음에는 잘 섞이지 못하고 겉돕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가진 경험들을 조언하고 풀어내면서 동료들은 물론이고 서른 살 먹은 CEO와도 친구처럼 지내게 된다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 인턴의 주제처럼 지금껏 살아오며 얻은 지식과 경험은 헛된 것일 수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듯이 실패 경험조차도 소중한 것이죠. 이런 귀한 경험을 다음 세대와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액티브 시니어가 잘하는 일입니다. 영화 속에서 로버트 디누로가 젊은 동료들에게 조언을 해줄 때 아무 때나 막 해주던가요? 아니죠. 동료들이 조언을 요청할 때 과하지 않게 원하는 수준에 맞게 조언을 해주고 또 조언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해줍니다. 우리가 꼰대라고 내몰릴 때가 언제냐면 못마땅한 마음 한가득 안고 때를 안 가리고 가르치려 들 때입니다. 그 지적질에는 공감도 없고 타이밍도 잘못 잡았기 때문이죠. 친구가 되고 싶다면 어른이나 선배로서가 아니라 친구처럼 공감하면서 조언이나 도움을 요청할 때 선을 넘지 않으면서 진심을 보여주면 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렇게 해버릇하면 또 거기에 익숙해질 겁니다. 아이들어도 개성 마음껏 드러내고 안팎으로 자신을 갈고 닦는 데 늘리하지 않는 사람이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다 보니 한 단어가 떠오르네요. 바로 절제입니다. 20대 몸매로 돌아가고 젊은 마음을 지키고 유연해지고 때를 가려 조언을 가려면 행동에서 생각에서 마음씀에서 모두 절제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절제를 통해 액티브 시니어로 거듭나는 인생을 살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